네,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파월 의장의 이야기였습니다. 파월 의장이 하원에 출석을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지표를 봐야 된다, 지표를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한 경제 회복의 그런 수준이 진전된 건 많습니다만 자기네들이 목표하는 목표체는 아직 달성이 안 돼 있다. 그러나 분명히 인정은 한다.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는 있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언제 해야 될지, 도입점 이런 것들은 더 많은 데이터를 봐야만 시점에 대해 얘기할 수 있다가 전반적인 결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향후에 테이퍼링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우리가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적절하다. 앞으로 계속 테이퍼링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것이다. 그렇지만 테이퍼링을 결정하기 전에 분명히 시장하고 소통하겠다. 그러면서 굉장히 시장을 달린 것 같고요. 지금 이번에 나간 청문회는 미국 구제법안, 레스크 플랜에 따라서 분기에 한 번씩 지금 얘기를 하도록, 의회에 나와서 청문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다음번 청문회에 어떤 식으로 이게 내용이 바뀌는지. 이번에 나온 얘기들은 3월에 한 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게요.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그것들은 보는데 이번에 날카로운 질문이 나올 줄 알았는데 날카로운 질문은 안 했어요. 그래서 코로나19 초기에 대량으로 푸는 유동성에 대해서 정책 효과가 어떤가 이거를 굉장히 파고 들어올 줄 알았는데 파고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거는 분명히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지금 의회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어떤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파봐야 제살 까먹기가 되는 건지 봤는데 그렇게 판 걸로 됩니다. 따라서 지금 연준의 입장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경기 회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다 하겠다. 그리고 테이퍼링 부분도 논의는 하지만 아직도 시점은 멀었다. 그런데 진짜로 시장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10년 물 급체가 1.35%까지 내려갔어요. 이거는 진짜 예상을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부진화되는 레벨이 1.45%거든요. 그 밑으로 잠깐 떨어졌다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인프라 경기 호조 이런 이게 우리가 굉장히 화두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경기 둔화되는 거 아니야? 디플레이션 아니야? 이런 혼조된 시그널이 굉장히 지금 뉴욕 시장 안에 지금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되셔야 되는 지표상으로 보면 따라서 지금 파월이 얘기하는 것들은 지금 더 많은 데이터 지표를 봐야 된다는 것이 이러한 것들이 혼조된 지표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나 지금 몇 차례 여러분들하고 나눈 얘기 중에 하나가 테이퍼링이 이미 시작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금자금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 이렇게 파월 의장이 이런 얘기들을 사실 원론적인 얘기를 해놓으니까 미국 측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가 하면 테이퍼링 안 해도 될 것 아니냐. 왜 안 해도 되느냐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테이퍼링을 해서 일시적인 충격을 주는 것도 좋지만 미국 연준이 갖고 있는 지금 채권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조 달러 이상이 1년 단기물이랍니다. 그러면 계속 이거 재투자해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테이퍼링이 이어져도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속속들이 시장이 분명히 알고 있고요. 4분기부터는 인프라 투자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럼 또 유동성 문제 없고 따라서 전체적으로 제가 보는 개인적 의견은 이릅니다. 테이퍼링 얘기는 계속하면서 지금 시장에 예방 주사를 계속 놓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이퍼링이 가는 경우가 오더라도 유동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들이 쭉 흘러가는 부분들. 양수 겹장으로 가는데 이렇게 양수 겹장으로 잘하면 제일 좋아할 사람이 하나 있죠. 제롬 펄 연임되는데 굉장히 큰 힘을 얻을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지금 메스터라는 굉장히 매파적인 사람이 또 비둘기로 오늘 아침에 또 돌았어요. 블러드가 비둘기에서 매파로 가고 왔다 갔다 하고요. 내부에서의 또 어떤 이런 매파와 비둘기파의 어떤 전쟁도 이제는 격화되는 부분들로 가고 있고요. 평가르기가 조금 시작되는 부분. 여러 가지가 지금 연준 내 내부적으로 굉장히 요동을 치는 시기이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큰 그림에서 봐서는 테이퍼링 시작하거나 말거나 유동성 공급은 계속된다가 시장에서 받아들인 그런 큰 흐름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파월 의장의 이야기가 시장에 나왔습니다. 여행을 줬는데 일단은 예상했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파월 의장 말고 이제 다른 연준 총재들이나 연준 의원들의 의견들이 여러 가지가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단지 경제적 뿐만 아니라 이런 정무적인 판단들도 들어가고 있다. 어제 말씀을 해 주셨죠. 이런 것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넘버2, 넘버3, 리가르다, 윌리엄스 계속 지금 굴축굴축하고 무게감 나가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과거와의 그런 행적과는 다른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진짜로 심하게 얘기하면 이건 리플레이션 트레이딩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까지 갈 정도로 지금 포지션들이 바뀝니다. 포지션들이 바꾸는 원인은 지금 지표를 확인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못 내리고 있는 부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어쨌든 잭슨홀 미팅까지 이거는 가야 되는 부분들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와이오밍의 결투가 잭슨홀에서 분명히 있을 것 같은 그래서 와이오밍에서 열리는 8월 달 잭슨홀 미팅까지는 이 기조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순환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실적을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파월 의장의 이야기까지 오늘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잭슨홀 미팅 8월까지는 일단은 지금 현 상태에서 순환 매장세가 돌 수밖에 없는 시장의 양상이 펼쳐지고 있으니까 평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